좀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굴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옵니다. 올라가면서 득점. 6대2의 스코어 이영훈 선수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뒤둘러치기 득점. 3세트 초반 분위기 이영훈 선수가 주도하고 있습니다. 1뱅크 걸어치기로 가죠. 이 목적과 붙어있지만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배치예요. 정확하게 들어갑니다. 깨끗합니다. 뱅크샷 성공시켰고요. 깔끔하게 득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전이닝에도 4점 득점하면서 뱅크샷이 하나 있었는데요. 바람공을 향해서 되돌려치기. 또 하나의 득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스코어 9대2. 7점 차로 리드하고 있는 이영훈 선수입니다. 이영훈 선수입니다. 이영훈 선수입니다. 이영훈 선수입니다. 이영훈 선수입니다. 이영훈 선수입니다. 이영훈 선수입니다.